안녕하세요. 소바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선생님의 멘토링, 전문가, 멘토 선택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 초년생들도 그렇고 오랫동안 조직, 생활을 열심히 한 회사 생활, 만렙분들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멘토, 전문가 선택법이 너무 중요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좋은 기운을 주셨던 학교 선생님처럼 사회에서도 그런 분들을 만나면 좋겠다는 말이 될 것 같습니다. 5. 오프라인에는 많은 멘토와 스승들이 계실 거라 믿고 있는데요. 잠깐 정신을 놓으면 바로 속거나 더 많은 돈을 반복해서 지불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같은 휴대폰이라도 가격이 다르고 대량으로 파는 식품의 품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깨어있지 않으면 눈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이 된 것 같은 요즘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TV나 유튜브에서는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이 올바른 선생님이나 전문적가들의 멘토링을 받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로 성공의 지름길처럼 생각되고 점점 중요해지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것 같습니다. 작은 디테일까지 챙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선생님은 각자의 분야에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은 분들일 것입니다. 수년 동안 그들의 분야에서 기술과 노하우를 쌓았고 내가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없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할 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전문성은 내가 직면한 문제를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며 이는 배우는 사람의 시간이나 돈을 절약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분야 최고의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일할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떻게 가 더 핵심인 것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tv를 통해 보는 멘토링은 감탄을 자아내기에 충분해 보입니다. 카페나 식당의 현재 문제점과 미래의 숙제까지 내주고 방향을 정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누가 나에게 그런 자비를 베풀어 줄지 알 수 없습니다. 이렇다 할 선택법도 없는데요. 분명한 것은 당신이 더 똑똑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멘토와 전문가는 본인이 찾아야 합니다. 의무 교육을 받을 때처럼 기다렸다는 듯 담임 선생님이 짠하고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초보가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를 피할 수 있도록 멘토링 해주고 단단하게 성장하도록 이끌어 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해 보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선택법이라고 하니 말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들은 당신이 혼자서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좋은 전문가는 내가 혼자서 할 때보다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의무 교육으로 채울 수 없다는 생각은 사교육 시장을 열었습니다. 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당신의 미래에 대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어야 성공적인 전문가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원끼리도 경쟁이 심했었으니까요. 선생님이나 전문가의 멘토링을 받으려 할 때 그들의 경험과 효율성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것은 시간과 비용의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